안녕하세요. 아 다들 잘 지내시죠? 자 이번달에는 제가 주제를 좀 영상으로 찍었어요. 이번달에는 베이비올 영어에 보면 이런 카드가 있어요.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보통 엄마가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읽히고 싶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글을 쓴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뭐 가위바위보나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를 통해서 골라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작은 카드를 아이에게 스스로 이렇게 펼쳐보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엄마가 골라준 책 한권 읽기 이렇게 적힌 카드를 열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오늘은 책 한권 골라줘야 되겠네 하고 책을 한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읽어보면서 또 아이에게 또 평소에 못 읽혔던 책도 있고 또 뭐 다른 카드를 열었을 때는 또 영어책 두권 읽기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써서 우리 아이에게 또 이번달에도 열심히 또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